그리고 이 사주를 보면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는 게 있잖아 여러분 육친관계 여자 사주의 관성은 남자다 남자인 성향인 거지 십성에서 관이라는 것은 여자는 의미잖아 관이 있다는 것은 이런 거야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그 남자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야? 아니에요 남자를 바라보는 입장이잖아 옛날로 한번 생각해봐요 여자가 결혼하면 남자 이렇게 하는 시절이 있었잖아 그런 개념의 관성이 남자인 거야 그러니까 사주의 관성이 남자는 되지만 그게 내 배우자는 아니라니까 그렇게 봐야 돼요 논리적으로 하면 무관들은 다 결혼 못하나?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런 이론을 쓰고 있다니까 지금도 지금도 봐봐요 관성은 남자다 이렇게 쓴다니까 여러분 식상이 자식이다 안 써? 그거 틀렸다고 그러니까 그럼 무식상은 자식 안 나나? 아주 넌센스라고 넌센스인데 그걸 그냥 그대로 해석하고 앉아 있다니까 죄성은 다 여자래 아니라고 그러니까 육치는 완전히 궁성을 해석해야 돼 여러분 어저께도 어저께도 어저께가 아니지 이런 거야 개사 을사 무인성이야 무인성인데 이게 월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야 이러면 부모 덕이 있다니까 무인성이라고 인덕이 없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하다못해 옛날에 그 무인성 우리 최교수가 무인성인데 이런 사주였어 이러면서 이제 무인성이야 그러면 이게 봐봐 일관 입장에서 이렇게 사오미 재성 방압을 짜고 정관이 있잖아 부모 덕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엄마한테 아파트 한 채를 받았는데 이제 명리 공부는 50년 한 거야 50년 했는데 내가 부모한테 엄마한테 아파트를 받은 그걸 해석을 못하겠다는 얘기야 아파트는 문서니까 인성이잖아요 그다음에 자기는 무인성이잖아요 무인성이면서 인성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파트를 받았냐 이거야 여러분 이게 명리 현실이야 철저하게 궁성으로 해석해야 돼 우리 관법처럼 사오미 방압을 짜 이거는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이런 패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 보시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봤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 어? 나 왜 이런 거 많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고 또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 많아 용신 완전 지기 멋대로 해석해 적응해가지고 해석하는 좋은 게 용신이다 이거지 금이 없으면 금이 용신이다 이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해서 목이 없으면 목이 좋은 성분이니까 그게 용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신약하면 어떻게 해? 비겁이 용신이다 신강하면 재고 아닌 용신이다 이런 사람들 다 초등학생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부터 배워야 돼 자연부터 배우라는 뜻이 그런 거야 그러면 삼합 방합 맨날 그냥 외우기만 했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사주 전체의 운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석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그 논리 자체를 모르는 거야 자 раб раб keyboard 침 침 침 침 이